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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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대 형님 문반지 끼신 거예요? 아 저거 저거 대박이에요 진짜 저거 보고 소름돋았어 진짜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떼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여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오로 오로 가꿍 아가씨 웃었어 도연 이어서 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오케이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원, 둘, 셋, 고 와 황홀하다 황홀했어 우리 동네 담배 가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떼기 앞집에 호준 이 녀석 딱지를 맞았다니 만악 가게 진원 이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니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안 맞는데 아 기대하시라 규명박동 오 하하 하하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살아가서 가지고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여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웃어 하판을 버린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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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가씨 웃었어! 승인이 받아야 돼! 승인이 받아야 돼! 빨리 받아! 승인아, 빨리 받아! 승인아, 받아! 말씀 먼저 시켰어야 돼! 말씀해 놓고! 내가 어떻게 해, 여기로! 여기 막힌다! 승인이의 답을 가기 아가씨! 사운드가 틀리잖아!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와우! 우리 동네 단독 가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우, 기우, 기우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기 앞집 옆에 꼴뚝인 녀석 딱지를 맞았다네 앞집 옆에 꼴뚝인 녀석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 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오,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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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온 장미 한 송이를 살짝 익어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발을 버린다 그 아가씨가 웃었어 오! 우와!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해요 세케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읽기 두려웠던 욕심